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려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복음 중심과 초청 중심 복음 중심과 초청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네 이젠 자리도 잡히고 좀 살만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런 말을 종종합니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죠 꼭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중심이 바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심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중심입니다 그러다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심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중심이면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4장 가인 중심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함에 극치를 이루는 중심입니다 장세기 6장 노아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악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1장 바벨테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중심으로 인해서 흩어진 흩어짐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중심입니다 마태원 17장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중심 같기도 하지만 틀린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1절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바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움 좀 바램 부탁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어떤 명령입니까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바로 복음 중심 가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초청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찾으면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오늘 되시기 바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히 누리시며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본른 인생으로 영원한 기억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복음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유다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가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가치성을 이야기합니다 장생 1장 28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면 티끌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생육,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러한 위대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새벽재단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여 이 형상 속에 최고의 가치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모세의 가치성이 발휘가 됩니다 80세 비록 노인의 관열에 들어섰지만 200만 백성들을 400년 종자리에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또한 40년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간의 가치성은 무한대로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가치성은 꿈과 비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 7장 22절 23절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외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선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바로 성취된 것은 아니고 40년이 된 후 이 꿈은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 최고 가치성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한 인간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이 들고 장애가 비록 있어지지만 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복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40년간 200만 명의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복음 중심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음 중심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음 중심 가진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138 복음 중심으로 너무도 드리고 싶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한 나 한 사람뿐이야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고입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성 얼마나 중요한데 완전히 희석시키는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한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를 변화시키는 렘눈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24, 25 영원의 힘을 가지고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성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초청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은 이 타락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일심전심 취소하는 전도 제자가 바로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도하면 참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얹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복음 중심의 초청이다라고 전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도를 초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인생의 해답을 보게 되면 가지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면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바로 초청입니다 바로 전도이라는 것이요 보금 중심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예수님의 초청 방식도 기적을 바라고 따라는 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전도 역사는 초청의 역사는 그 한 사람 즉 보금 중심 초청 중심 가지고 있는 그 소수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바로 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보금 4장 배경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 보금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의 보금 중심이 새롭게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머리들이라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안에 보금 중심으로 딱 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외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무릎 끊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엽니다 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강단을 통해서 보금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갑니다 요한보금 4장 29절 30절로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금 중심이 초청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뿌리가 내려야 해서 전도자로 제자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보금 중심 강단을 통해서 주셔서 이제는 초청 중심으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금 중심의 초청은 쉬고 되어지는 것이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초청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만나게 되어지면 때가 되었으면 우리가 거두는 것이고 만나지지 않았다면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면 거부를 했다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보금 중심의 초청은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내게는 최대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나에게 은혜로 이루어 임하는 것이 바로 보금 중심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보금 중심의 초청은 참으로 기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보금 중심의 초청은 귀하고 귀한 것이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귀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몸에 장애가 있다 해도 그 보금 중심의 초청 가지고 있는 보금 중심과 초청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발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 보금 중심 초청 중심이 나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 다 되는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잇 같은 한 사람 오늘 새벽 재단에 겸손히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바로 보금 중심이요 초청 중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갈라데아 4장 19절은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한 사람 에베스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예배자 살리는 천주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다 되시기를